황금알롱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지금 여기는 제주 서귀포 지역에 노지 밀감 가원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4월 30일 마지막 4월달 마지막일에 노지 밀감 꽃이 활짝 피어있는 상태입니다. 아직도 이렇게 먼저 피어있는 꽃잎은 일부분 떨어지기도 하고 또다시 피고 있고 이렇게 꽃이 많이 피고 있습니다. 노지 밀감에서 제주에서 제일 문제점이 해그리현상 이 나무는 꽃이 피었는데 전년도에 밀감이 안 열었다. 그 원인은 잔량이시가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 지금 현재 수분 37.4%에 이시가 0.28 온도 19도 1분 이렇게 되어있고 그 옆에 나무를 보면 꽃이 거의 없습니다. 셔슨만 나있다는 거죠. 옆에 나무도 그렇고 이렇게 해그리현상이 일어나는 걸 제주지역에서는 비료가 부족해서 해그리현상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 많이 농가에서 현실화 안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주지역의 밀감 나무들이 우리가 과수에서 상당히 국가산업에서도 많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우리 국민 먹거리로서 좋은 과실인데 현재 농가에서는 해그리라든지 가을에 영양양이 부족해서 과일이 붓근다든지 껍질과 과일이 분리되는 현상 그리고 당브릭스가 떨어지고 저장력이 부족하다는 것 지금 제가 선자리에서 이렇게 둘러보면 앞에 저쪽의 나무는 반점만 열고 안열은 나무 또 이건 어린 나무 꽃이 많이 피어있는 나무 지금 현재 이 가원에서는 반정도는 착괄하고 반정도는 해그리현상으로 유지되어 있다 그렇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과실을 밀감이 노지감귤이 착괄을 할 수 있는 비료량 이시량으로 보면 보면은 2.0정도 여름에 1.5 가을에 1.0에서 1.5정도 이시를 가져가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꽃이 만발해서 수정이 돼서 과실이 착괄하고 있는 현상태인데 이 나무를 자세히 살펴보면 잎이 딱딱하기만 하지 두께가 상당히 얕습니다. 부드럽지도 못하고 얕다는 거죠. 그리고 잎 두께가 얇아서 지금 이 밀감 나무가 상록수가 잎의 겨울에나 봄에 영양 함량이 지금 현재로서는 낮다 지금 나무가 자기 잎을 생기고 위해서 잎은 푸르게 가지고 있으나 잎의 영양소는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과실나무가 먹어야 될 비료량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되는데 그 량이 부족하다 그렇게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중 제주도 밀감 노지감귤이라면 가져가야 비료량이 이시량이 1.5정도는 평균체로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 서귀포 지역에서 노지감귤가원에서 황금활롱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감사합니다.